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 한해 아름다운 봉사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는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봉사정신과 나눔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복지TV와 장애인신문 곰두리 복지재단은 지난 11월 26일 복지TV 공개 스튜디오에서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을 개최했습니다. 복지 대상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복지 관련 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복지 대상은 조정래 작가가 심사위원장을,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복지TV 최규옥 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서로 배려하는, 서로 나누는, 남을 위하여 일하는,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정신, 그것이 는한 인간의 사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정신적 자아를 가진 민족, 이것이 제일 가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제3의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은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와 김혜지 국회의원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김세길 3명 장애인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장이 전달됐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비롯해 복지 나눔과 사회통합 등 분야에서 유공자를 발굴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한 공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